언론은 제가 가르쳐줬을 텐데 어떤 것도 그렇고 제가 만약에 총무를 하면 제가 다 총대를 맬 텐데 이미 총무를 한 여행을 여러 번 해보셨겠지만 총무 한 사람한테 다 맡겨야지 다 맡겨놓고서 자꾸 이 사람 저 사람 의견 내면 총무 누가 하고 싶어요? 갓기나 골치 아픈데 그런 의미에서 고마워요 끄덕끄덕 해줘서 여기 후드 쓰신 분 그렇지 않아요? 여행에 보면 일단 맡기면 여러 사람이 가는데 다 자기 의견을 내놓으면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조금 그렇고 더군다나 그거는 쇼요토 어떤 실수나 실패